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짓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로 출조 나가실 분들은 우위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린 찜통 같은 더위에 단비 소식이지만 뒷길에 미끄러져 추락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위를 비롯해 미끄럼 방지 신발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나쁨에서 좋음까지 다양하게 들어왔네요. 나쁜 들어온 곳은 높은 파고가 원인이 되겠는데요. 다행히 거친 해왕을 보이는 포인트는 적겠고 대부분 낚시하기 무난한 날이 예상됩니다.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해지면서 보통 지수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출조해 물이 없는 해왕입니다. 대상 어종과의 물대를 고려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안 가고도를 제외한 점 포인트, 조음 들어왔습니다.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낚시대 던지기 무난합니다. 다만 돕률을 낚기엔 소온이 다소 높겠습니다. 오후에 가고도는 물결이 1m까지 높게 이뤄 다른 포인트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음에서 보통으로 떨어진 포인트는 오전보다 약간 강해진 바람의 영향을 받았네요. 그래도 초속 8m 이내로 낚시는 물이 없겠습니다. 남해안도 해왕이 안정적입니다. 원하는 포인트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농어보다는 우럭이나 돕류와의 물대가 좋다는 점 참고하시죠. 욕지도는 오후에 손이 좀 더 오르면서 뱅에돔의 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뱅에돔 낚으실 분들은 오후보다는 오전에 출조 나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동해안은 초록빛의 향연이네요. 물결 0.3m 이내가 되겠고 바람도 4m를 넘기지 않으니까요. 동해안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해보시죠. 오후에 포항은 지수 보통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결은 오전과 비슷하지만 바람이 초속 6m로 오전에 비해 약간 강해지겠는데요. 그래도 캐스팅하기 나쁘지 않은 세기가 되겠습니다. 제주연안 서귀포 나쁨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결 1.5m로 높게 잃어 출조는 힘들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포인트는 파고가 낮은 편이니까요. 다른 포인트로 가보시죠. 오후에 서귀포는 물결이 더 높게 일겠고 다른 포인트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9m에서 10m로 웃돌겠으니 오전 중으로 낚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